전라남도가 동부종합재가센터 문을 열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를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전라남도 동부종합재가센터가 지난 12일 순천시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남도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재막식과 종합재가센터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부터 도내 전역에 걸쳐 긴급 틈새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봄 지원사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11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코어트 시설에까지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전라남도의 돌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부종합재가센터가 도민 여러분들의 돌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과 지역 통합 돌봄, 장기 요양 등 노인 관련 돌봄 사업과 연계를 통해 접근성이 낮고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섬지역 복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인력풀을 상시 모집 중에 있으며,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전남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동부종합재가센터 개소를 통해 전남 도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복지TV